아니 학교가 왜 이렇게 더 예뻐진 것 같지? 나 그것도 너무 예뻐진 것 같지? 와 언니 날씨 너무 좋지? 너무 좋다 나 너무 더워 이러고 있는데? 나도 나도 언니 올라가고 있어요? 오 예아 전쟁터였다니 그리고 제가 재학생을 했을 때 제가 재학생을 했을 때 도쿄의 도쿄멘터리에서 지금? 네 맞아요 우리 다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물이 소프트 그리고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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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우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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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ğağağağağa 뭔가 리액션 Bewkg 너무 잘하잖아 잘 지내시고 계셨구먼 너무 신기하다 나 저기 랩에 있었어 여기 한 번에 딱 있었잖아 주얼리 스튜디오도 있고 여기 오직 할 수 있었어 지금 있나 모르겠다 언니 학교가 왜 이렇게 더 예뻐진 것 같지? 오늘 날 너무 좋지? 너무 좋다 나 너무 더워 이러고 있는데 언니 원래 되게 추워 스튜디오 아니 근데 은행은 아니야 나 여기 기억나?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 냄새가 그니까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주얼리 스튜디오도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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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프레시 이런 아름다움 예쁘세요 아니 저기요 야 우리 낙엽 봐 되게 예쁠 때 아니야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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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저런데 갈까? 아니면 다른 데 갈까? 저는 다 좋아해요 그러면 좀 붙잡아? 너무 좋지? 땐 땐 안해 날씨가 안해 그러게요 그러게요 언니는 어디 살았는데? 나는 한 번은 텐트 앞에서 죽고 네 파피에도 한 번 파피 진짜 다만 마지막으로 파피에 있는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혼자 살았어요? 맨 처음에 왔을 때는 혼자 살았는데 다음 해에는 수린이 기억나? 응 수린이랑 아우, 이거! 되게 넓은 것 같은데? 그리고 4학년 때부터 맨하튼 봤지? 그 인트 다니는 친구가 너무 싼 집을 알아낸 거야 심지어 브루클린 보다 더 싸 월 1,000불 걔는 방이 커서 1,300인가 내고 그랬는데 얘 방에서 쥐가 한번 나온 거야 그 뒤로 얘는 집에 안 왔고 한 번도 그 길로 집을 나갔어 그래서 내가 룸메이트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살았지? 한 몇 년 더 뉴욕과 쥐는 정말 괴롭다 뭐였어? 여기가 브루클에서 지대가 제일 높거든? 그래서 여기서 전쟁 전쟁 배더그라운드 전쟁터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가 포트 스크린 그래서 위에 이렇게 오프면 브루클린이 이렇게 탁 보여요 우리 지금 그 힐 올라가고 있어요 오 예아 전쟁터였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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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완전 꽁꽁 싸매고 다니다가 갑자기 빠뜻해졌어 이러다 갑자기 확 추워지는 거지 이제 브루클 기미부인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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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멋지다 나 왜 여기 한 번도 안 왔을까 학교 다닐 때 어? 어? 여기를? 네? 네 네 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때까지 공부했는지 너무 좋습니다. 저희는 지금 나의 결과를 보고싶은 가을 수 있을까요? 이거 지금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? 1.5%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 지켜주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저희는 미국에서 지켜주는 기회가 고맙습니다. 이는 제가 작년에서 작년을 통해 그것을 전해온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작년을 한 번에 공부해서 작년을 하다가 저는 그의 작년에서 전해온을 통해서 저는 거기서 작업하러 왔어요. 그래서 약간 어려워. 왜냐면, 이런 것들이 안 정말 창작에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영화의 industry, 근데 이게 프로듀싱한 작업이나 스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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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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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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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옆식이 슈가피 주스 소리가 없지? 이거 혹시? 아, 이게... 이 옆식이... 여기 옆식이 옆식이... 야, 정크아! 정크아! 진짜? 응, 나 너무 신기해! 너무 신기해! 상차대가 방청하셨을 때 안전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